납세에 권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. 납세에 권리 잡았어요. 그렇죠. 세금을 내가 이렇게 준다고만 생각해서 내가 세금을... 이 차 탈 거야. 이 차 어떻게 해줘야? 이 차는 어떻게 해줘야? 이 차는 어떻게 해줘야? 이 차는 어떻게 해줘야? 네, 차가운. 여기. 여기. 여기가 여기. 이제 이쪽으로 진짜 편안한 그러다 하고. 제가 이 차 consular이, 여기 있는 차가운 날에 보인다. 이렇게 한 잔을 가게 하세요. 이거 지금 그런데 이 차가운 날에 보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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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